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연이에요 제가 이번에 보나벨라에서 나온 모공의 찌꺼기까지 제거를 해준다고 하는 티트리 퓨리파잉 마스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공 찌꺼기를 제거를 해서 모공관리와 함께 피부 진정까지 도와주는 제품이고 미세먼지라든지 모공들을 이렇게 막는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피지가 트러블을 일으키고 모공을 넓게 해주는 부분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피부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건조함이랑 모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건조한 이유는 피부 속 안에 모공들에 수분이 차이는 게 아니라 피시나 찌꺼기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건조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점 모공을 늘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모공이 더 커보이기도 하고 그 두 가지는 약간 세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면서 이런 모공들 청소도 해주고 제 모공 관리도 해주고 이렇게 일석이조 역할을 다 하려고 이런 제품들을 찾아 쓰고 있는데 이 팩의 이름을 사람들이 어성이 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피부 진정시키고 보호하는 데는 어성초 성분이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그 어성초 성분이 들어가 있고 보나빌리 하면 어성초, 어성초 하면 보나빌리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어성이 팩으로 보호 속 노폐물들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는 세정과 유분을 분비해주는 것들을 개선을 시켜주면서 트러블도 완화시켜주고 피부의 홍조까지 완화시켜주는 게 이 어성이 팩의 효과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닦아내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얹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이 퓨리파잉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사람들이 여러 번 구매하면서 만족도가 너무 높은 그런 이유는 다 있잖아요 저도 사용을 해보고 그 효과를 제대로 느껴보려고 오늘 현재는 지금 메이크업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걸 메이크업을 싹 지우고 제 피부 상태를 조금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이걸 사용한 뒤에 한 제가 한 3일 정도 꾸준히 얘를 사용해볼 거예요 일주일만 사용하더라도 얘네들이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제 3일만 사용해도 피부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성이 팩이라고 하는 이 마스크를 한번 발라볼게요 제품은 이렇게 스파츌러로 떠서 발라도 되고 손으로 발라도 되는데 스파츌러로 발랐을 때 훨씬 더 얇고 잘 발리고요 이렇게 바른 채로 20분 정도 방치 후에 피부 휴식을 취하고 얘를 바르는 용도로도 썼지만 걷어내는 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걷어낸 뒤에 스펀지를 이용해서 미온수로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된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석품 중에 이 해면이에요 이게 스펀지가 그래서 우리 피부과 같은 데 가면 얼굴에 뭐 발라져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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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화장솜 아니고 뭔가 스펀지 같은 느낌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게 바로 해면이거든요 그걸로 지우면 굉장히 깔끔하게 지워져요 그러면 저희는 한번 바른 뒤에 20분 정도 방치하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본 다음에 지우고 나서 제가 와볼게요 이 상태로 바르고 20분 정도 방치하면 돼요 20분이 지났으니 닦아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한번 씻고 올게요 제가 20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얼굴을 지우고 왔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되게 맴들맴들해졌어요 왜 모공이 좋아졌다고 하는지 왜 이게 잘 팔리는지 진짜 딱 발라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딱 씻을 때 느낌이 나거든요 딱 씻을 때 그 팩들이 제거가 되면서 이게 팩인지 내 피부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느낌 자체도 아예 피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면 할수록 저 같은 경우는 모공이 진짜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만족스러운 상태라서 혹시 모공이 진짜 신경이 쓰인다 하면은 지금 여성이대 보나벨라 제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